와 근데 그저께 밤새면서 묵어가지고 와 지금 식도 위험하고 개그치 올라갖고 진짜 죽다 살았어요 진짜로 옛날에는 밤새고 이렇게 먹어도 몸이 아니랬거든 몸이 아니랬는데 와 확실히 나이는 속이지를 못한다니까 세월은 용서 안한다더라고 진짜 거의 지옥의 맛을 보고 왔습니다 옛날에 묻을 때는 체력 근육 근육 따르고 이랬는데 와 이제 안됩니다 일단 한 잔부터 합시다 한 잔 해야 뭔가 속이 좀 이렇게 다시 안정이 될 거 같네 알콜 중독도 아니고 이제는 절대 그래 안 먹을 거야 밤새고 이렇게 먹으면 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내가 죽겠더라고 한 잔 해줍니다 와 씨발 맛 유튜브 보는 술 먹방 하길래 잠깐 들어갔다가 술 먹는 것만 봐도 와 올라올 것 같은데 옛날에는 형이 술 앞에 장사였거든 1년간 가족들과 함께 timeline 낮잠페이지 옛날에 어릴 때는 친구랑 둘이서 씹 김소주한잔 먹으면 밤새도록 둘이서 스물병 싸우 Bio 내가 내 몸관리를 너무 안하는 것 같아. 와.. 몸이 왜이렇게 흥하노? 저는 형이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살이 빠져요.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. 술 먹으면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, 살이 따르면 찌는 사람이 있거든. 아휴, 술무늬가 좀 낫네. 뭔가 시바 안에, 속 안에 전부 다 족같은 거. 스케일링이 싹 되는 기분이네. 하세야, 주량이 몇 병이고, 저는 소주만 먹으면 한 4-5병을 먹습니다. 엊그저께, 컵라면 먹고 싶어서, 컵라면 사러 잠깐 내려갔는데, 물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, 와 그 냄새 형들이 있다니까 그거, 머리 안 감은 냄새에다가 샤워 안 하고, 뭐라하노 이거, 약간 막 막 이렇게 쪼우는 냄새 있다 아닙니까? 와, 숨을 못 쉬겠대. 진짜로. 그래서 안에서 숨 계속 참았어. 계산하고 나갈 때까지. 어제도 딱 아침에 갔는데, 냄새가 팍 나더라고. 술문김에 얘기했지. 와,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, 좀 이런 걸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니까. 자기 냄새가 아니래. 뭐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다. 한 서른, 중반 정도 되겠던데. 아, 마트 직원한테요. 시바 미안해 죽겠습니다. 제가 내일이나 가갖고. 사과해야 되겠습니다. 미안합니다 이러면서. 아, 근데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. 진짜로. 농담 아니고. 근데 숨을 못 쉴 정도였어요. 구액제로 올라올라 하더라고. 필주형 방송 봤는데, 제주도 한라산 올라가시더라고. 그 안에 물도 없더만. 다 말라 비틀어지가지고. 아, 근데 필주형 난방하고 옷을 입고 등산을 했는데도. 잘 안 지지시더라고. 그럼 좀 더 준비해 주고 싶어요. 예! 네! 그러면. 요즘. 이. 예! 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